일단은 멘토리로 참가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어린이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, 도와줄 수 있는 재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. 수로에 있으면서 저도 아직 야구를 배우고 있고요.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나오도록 열심히 가르쳐야죠. 초등학생들을 보면서 저도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건 저희 꿈나무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야구의 미래들이기 때문에 많이 응원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드림캠프 많이 응원해 주세요. 저 배영수업 같이 합니다. 드림캠프 저 오성안도 함께합니다. 저 안짐안도 함께합니다. 저 윤성안도 함께합니다. 화이팅! 2부에서 만나요. SH